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깊이 경험하는 각자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를 이 시간 친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세 번째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회계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이쪽 저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 시간에 이 회계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왜 능력인가? 회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두 번째 화요일 어저께 우리 아침에는 회계는 능력이다 왜 회계는 능력인가? 하나님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회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회계라고 했습니다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었죠 오늘 말씀은 아까 설교 제목을 읽어주셨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능는 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회계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방편 중에 회계, 이 회계할 수 있는 기회, 특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회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는 늦는 법이 없다 이것이죠 아무리 늦게 늦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계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계하고 돌아서야 되겠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미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다 마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순간에 이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계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회계라고 하는 방편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정말 놀랍다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또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회계할 수 있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계할 수 있는 특권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더 이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계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늦은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여기 보시면 이제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의 마음을 아주 꽝 하고 두드리는 말씀이 이제라도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만 띄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제라도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아니요 충격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한 구절만 떼서 읽을 것이 아니고 이제 앞뒤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라도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 12절에 이제라도 하는 말씀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첫 시간에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 우리가 대충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요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2장 11절까지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쉬모업을 하고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이 이제라도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장 11절까지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2장 11절까지 나왔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떠올려 봐요 한 세 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이 부딪힌 세 가지의 절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절망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정말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먹을 것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하게 사라지는 근데 문제는 그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축복의 상징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그대로 깨끗하게 쓸어 먹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게 그렇게 큰 것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절망은 메뚜기 재앙은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맛보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재앙이 어느 순간에 쓱하니 이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뭘로 바뀌었느냐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쟁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합법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마음껏 마음껏 폭발을 시켜도 어느 누가 제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죠 전쟁하는 중에도 무슨 유엔에 무슨 합의되어져 있는 무슨 윤리가 있고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그 모든 살기와 악독한 것이 통제되지 않고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건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의 본론은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들의 모습이 쓱하니 바벨론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스라엘이 부딪힌 두 번째 절망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군대가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주를 어기지 않고 항호를 어기지 않고 그리고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가더라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말하자면 살인병기와 같은 사람들 바벨론 이전에는요 그냥 민병대들이었습니다 민병대 그러니까 우한이 왔다가 그냥 우한이 사라지는 이런 전쟁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타나면서부터 전쟁의 개념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 된 살인병기와 같은 이런 바벨론 군대가 줄을 지어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저항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담벼락을 뛰어넘고 성문을 그냥 집어삼키고 뛰어넘고 하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전쟁의 절망이 공포가 두 번째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건 세 번째 가장 앞건 세 번째 절망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기억이 혹시 월요일날 같이 계셨던 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그 진은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이 세 번째 절망인데 이게 앞건 중에 앞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여러분 그 군대가 어떤 군대? 바벨론 군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살인병기들을 끌고 오는데 그런데 바로 그 바벨론 군대 맨 앞에서 말이죠 바벨론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가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나타나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의 원수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 보루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은 그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세 번째 절망은 메뚜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이 전쟁을 끌고 오시는 우리의 적군의 대장 그 대장이 누군가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배반을 한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배신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배신을 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신을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배신을 한 결과 그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신명기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수가 되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원수가 되어버려요 원수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면 두 사람이 다시 안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아주 어려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사 선생님의 질병 판정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 선생님 제가 왜 이 질병에 걸렸나요? 사실 물어본들만들 한 그런 질문인데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나도 모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손을 못 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너무 늦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이 질병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고쳐지는 기적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나의 원수라고 지목을 하고 적군들 앞에서 칼을 들고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것보다 더 늦은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질병도 아니 어떤 문제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겠느냐 늦었다 늦었다 그래도 이것보다 더 늦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없겠죠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제라도 하는 말씀이 이게 희한한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아니 믿을 수 없는 말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여기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는 말씀은 안 늦었다 그 말인데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늦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벌써 이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전쟁을 이끌고 오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셔가지고 칼을 들고 달려오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놀랍다 그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 그래서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마 12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막 그런가 보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막을 알고 나면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닌 거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방위병이 있습니다 방위병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방위병입니다 디펜스 암이라고 귀신 잡는 방위병이었습니다 제가 왜 방위병으로 가는지 저도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현역 입대를 하겠다고 날짜를 사흘 앞에 받아놓고 하여튼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시간 쓸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병무청에서 하여튼 방위병 가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방위병을 간 거예요 방위병 훈련을 받으면 현역병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해도 부대 안에 반은 방위병이고 반은 현역병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수도 방위사령부에 가면 현역병들 말고 방위병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후 5시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기 전에는 다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방위병인지 기관병인지 현역병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되면 사복으로 갈아입는단 말이죠 갈아입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5시가 되면 퇴근을 하는 방위병들 사이에 불문률과 같이 절대 불변의 법칙 제1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방위병들에게 오후 5시가 되면 북한에서 쏘는 총알도 5시가 되면 멈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5시 종이치면 5시 종이치면 아니 북한에서 총을 쏴도 날아오는 총알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야 되는 거예요 설 수밖에 없으며 서야 되며 서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방위병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을 쐈는데요 날아오다가 5시가 딱 됐는데 총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아니 이미 총을 쐈으면 그 총알은 누군가를 이렇게 마치든지 끝장을 봐야 그게 끝난 것이지 여러분 날아오는 총알이 어떻게 중간에 멈춥니까 그냥 방위병들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날아오는 총알이 중간에서 딱 하고 멈추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선포하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의 이 살인병기들 적군들을 보내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서 달려오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은 총알이 날아온 것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아오는 총알도 멈추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를 용서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일곱 번까지 할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포즈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일곱 번 정도면 충분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런 번씩 일곱 번이면 490번인데 그럼 여러분 490번 횟수를 재가지고 490번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뭔가 아닐까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끝이 없이 용서할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그걸 말씀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임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니까 그런 시간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데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가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한평생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네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따님이 따님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이 안타까운데 믿음 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처음에는 마음이 안 열리다가 조금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는요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 이유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죽는 거 별로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임종에 갔을 때 제가 물어봐요 뭐가 두려우신가 물어보니까 눈을 감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눈을 감고 그 다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의 은이라는 걸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아 사람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임종하시기 전에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실 거 없으시다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다 석을 수밖에 석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느냐 그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나요? 아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장례식 설교를 세 번 해야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반드시 그 본문을 저는 읽습니다 왜? 왜 그 본문을 읽을까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는 그 오늘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부터 글쎄 몇 년 이제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학생 시절에 AW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교사가 쓴 가상치련이라는 책을 보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책을 보다 너무 감동을 받는데 그 중에 뭘 감동을 받았는가 하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우리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말이 이 오늘이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 있죠 왜 이 오늘이 감동을 주느냐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무슨 연옥이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과정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그날 오늘입니다 오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그렇구나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바로 그 순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생각하면 야 정말 놀랍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죄송하지만 안 받아요 죄송합니다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해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얄미웠으라도 야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그 인생 80 인생 70 80 다 보내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떡하자는 거냐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같으면 쫓아 보낼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인자가 아니신지라 사람이 아니신지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안아주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방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계 우리가 회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땅에서 회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것이 좋은 것인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늦은 법이 없다 이거죠 늦은 법이 없어 오늘 말씀은 아무리 제가 잘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날아오는 총알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칼을 뽑아서 달려오는데 이제라도 하는 말씀은 지금 회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정지된다 이거죠 정지된다 실제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7절까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거 있죠 18절에 그때의 요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마음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뜨거우시며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적군의 장수의 역할을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우리가 여러분 사우나 하러 가면요 뜨거운 사우나 문 딱 조금만 빼꼼 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뜨거운 열기가 확 하고 들어오는 거 있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라도 하는 말은 정말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죠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적시로 날아오는 총알이 멈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거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면 더 좋지만 제가 그냥 읽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에스겔서 24장 15절에 보면 에스겔 24장에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에스겔 24장 이러면 아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 쉽지는 않은데요 왜 이게 특별한가 하니까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에 다른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이 가끔 나오는데 에스겔 24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루아침에 에스겔의 아내가 성장이 되어버려요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에스겔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하나님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 누군가 하니까 그의 아내였습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18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고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에스겔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선지자는 이렇게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가 멀쩡하던 아내가 왜 갑자기 죽어버리는지 24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9년 10월 10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우리가 그냥 성경통독을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9년이라고 했습니다 제9년 제9년 예루살렘이 에스겔이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제9년 제9년이 언젠가 하면 589년입니다 제9년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말씀을 받고 난 제9년 이게 589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위가 될 때 그때가 제9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생명이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성을 뺑 둘러가지고 포위를 하니까 이제 공성전을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이고 마실 물이 떨어질 것인데 3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스겔아 예스겔아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을 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 눈물 흘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그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니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전달해달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느닷없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리는 아마 에스겔과 그의 아내가 사이가 아주 좋았던가 봐요 네 사랑하는 아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네가 한 번 좀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에스겔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에스겔에게 그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구경하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떠나버리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너무 혹독한 가혹한 인물을 하나 주어야 되겠는데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네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24장 바로 앞에 앞에 22장의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싸우며 성 무너진 데를 누가 좀 막아섰으면 좋겠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찾다가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이 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 성이 결국 무너지니까 내 마음이 정말 가슴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이것입니다 20세기에 영국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그 영국의 부흥에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사용하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광부였습니다 광부 세상적으로 그렇게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광부였습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의 대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반 로버츠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거 다 설명 필요 없고 딱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의 일기에 이 에반 로버츠의 일기에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일기를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지옥문을 닫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만 1년만 닫아주시면 내가 그동안 지옥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반 로버츠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에반 로버츠의 마음이 아니고요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제라도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날아오는 총알이 멈추냐 그런데 날아오는 총알이 멈출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로 절박하니까 총알이 날아오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이 총알이 이 백성들을 안 죽였으면 좋겠어요 숨 쉴 틈만 있어도 나는 이 백성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이 백성을 살리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사역 서울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셨던가 아마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박효진 장로님 이 교도소 소장을 하셨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그 간증 참 은혜롭게 그 간증 많이 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참 은혜롭게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참 잊을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유두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흉악범으로 사형 판결 사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 천국 가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순간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저는 사형 판결 되어서 집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만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자기의 인간적인 뭐랄까요? 초능력이 나오는데 초능력 자기의 힘이 아니라 사람이 제압할 수 없는 초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초능력이냐 사형장에 안 가려고 하는 초능력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몇 사람이 붙어서 이 사람을 데려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람들이 그 정도로 공포에 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형 판결이라고 사형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심지어는 그렇게 흉악한 사람도 눈에 동공이 풀리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자기의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 순간에 이게 감당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두영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 사형장에 가는데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재판장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한마디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쭉 낭독을 하고 당신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걸 낭독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그것이 법적으로 과정이 있어야만 되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그걸 낭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유두영이가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그 죄는 전부 제가 다 지은 죄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지은 죄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은 그 죄를 내 귀로 듣고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거 읽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나는 깨끗해진 몸 깨끗해진 영혼 깨끗해진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어느 누구도 물리치질 않아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계란 늦은 법이 없다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딱 붙들면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너무너무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그냥 엉터리로 정반대로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회계란 늦은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맞아서 회계란 늦은 법이 없는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끝에 가자 끝에 왜 늦은 법이 없다 그랬으니까 유두영이처럼 아니면 암흑애처럼 죽기 일보 직전에 회계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원해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회계의 긴급성 긴급성 긴급성이라는 말 아시죠 긴급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나와야 되고 어린아이도 나와야 돼요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도 회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앞권이 뭔가 하면요 마지막에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도 그 방에서 나와야 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회계해야 돼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결혼한 신랑에게 면제되는 거 있죠 아십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뭘 면제하느냐 군대에 징집되는 걸 면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는 이걸 이렇게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무엇보다 전쟁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전쟁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신랑과 신부도 전쟁이 나서도 예외를 시켜줬는데 전쟁이 나서도 예외를 시켜주었던 그 신랑 신부도 회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랑과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라 하는 이야기는 전쟁보다 회계는 더 시급하고 아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야하튼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가장 시급한 것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계란 늦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하라? 천천히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된다 그랬으니까 죽기 전에 회계하면 되겠네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원수 사도바울의 표현으로 그거는 완전히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회계는 늦은 법이 없다 이제라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회계는 늦은 법이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계란 늦은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뜨거운 마음 앳글런 마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즉시죠 즉시 미루지 않고 긴급성 회계란 늦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가 아니고요 회계란 늦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장대현 교회에 무려 천여명 정도가 모였다고 여러분 지금 천여명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그러니까 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저 멀리 원산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인 것인데요 그 평양 대부흥의 그 현장에 그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어떤 사람은 300리를 걸어서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리가 몇 킬로입니까? 300리면 120킬로 맞습니까? 여러분 120킬로면요 어딘가 하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저 철원 넘어서 120킬로 대충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120킬로 120킬로를 걸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하는 갈급한 긴급성이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웠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야 이 갈멸산 기도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참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게 뭘 말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의 긴급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중국에 처음 갔을 때가 2004년인가 아마 2005년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 상해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왜 처음에 중국에 갔느냐 중국 가정교회 그 당시만 해도요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고 이러면 공안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뭘 했는가 하면 아모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모스 끝까지 성경 공부를 그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여러분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은 동일할 동자에 함께 노력한다 동공 동공이라는 말을 아시지? 아마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헬퍼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구역 정도의 교회가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상해에 있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세상에요 여러분 중국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상해에서 네몽고에서 버스를 2박 3일 타고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몽고에서 와가지고요 2박 3일 버스를 타고 어떤 여성분들이 두 분이 저한테 나중에 요만한 무슨 메르치 무슨 캔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마음에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걸 주시는데 제가 물어봤죠 어디서 오셨느냐 그랬더니 네몽고에서 왔대 2박 3일을 타고 온 거예요 차를 2박 3일을 타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아침 9시 전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언제 강의가 끝나는가 하니까 밤 11시에 끝나요 아니 강사도 사람인데 제가 중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밥 먹는 시간 잠깐 화장실 중간에 한 번 가고 그러고 나서 그대로 여보 자세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이걸 다 적는 거예요 그걸 왜 다 적느냐 이걸 적어가지고 자기 양떼들에게 이걸 먹여야 된다 이거죠 제가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다 적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그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중간중간에 공안이 한 번 들이닥치면 다 숨고요 저도 숨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고 그리고 가고 나면 다시 집합 이래가지고 또 이 장소 바꿔가지고 하고 11시까지 11시 3일간 했습니다 3일간 그 다음에는 안 갔죠 너무 힘들어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너무너무 정말 대단했어요 너무너무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이 영혼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긴급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라도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늦은 법이 없으며 날아오는 총알도 멈추며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젖먹이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이 회개는 긴급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라도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깊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방편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지옥문을 닫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시간이었는데 도저히 내가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날아오는 총알도 멈춰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긴급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인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중국의 인생을 감사합니다.